아, 본부장님! 아, 수영 씨. 어? 어디 안 좋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몸살기가 좀 있는 것 같아서요. 먼저 가볼게요.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문 앞에 죽 두고 가요. 얘 한 그릇이면 몸살 뚝 떨어질 거예요. 정수영. 아, 본부장님. 왔으면 전화를 해야지 왜 그냥 가요? 아, 본부장님 왜 나오셨어요? 제 몸도 불편하시면서. 이제 괜찮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차 한잔 하죠? 아니에요. 본부장님. 이게요, 좀 낫는다 싶을 때 방심하면 몸살이 절대 안 떨어진대요. 오늘은 정말 푹 쉬세요. 아셨죠? 본부장님, 저 그냥 갈게요, 오늘은. 갈게요, 본부장님. 이렇게 보내면 내가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요. 빨리 들어와요. 응. 들어가세요. 아, 본부장님. 가세요, 가세요.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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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누구야? 아이, 참. 아, 뭐야? 아, 또 고양이야? 아, 다행이다. 근데 왜 도망가요? 아, 실수라고 말하고 사과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아, 맞다. 아, 그렇게 하면 됐는데. 아, 역시 엘리트라 다리 좋아. 아, 왜? 왜? 개똥 밟으셨는데요? 어?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거? 아, 벗어. 잠깐만, 잠깐만. 네. 제가 털어진... 아이씨. 어디가요? 수영 씨. 수영 씨. 수영 씨. 버려요, 그냥. 괜찮아. 그거 그냥 버려야 될 거 같은데. 본부장님. 이거 버리면 어떻게 들어가시려고요? 아, 그냥 이렇게 가면 돼요. 내가 비위가 좀 약해가지고. 아니에요. 이거 근데 너무 새 거 같은데 아까워요. 괜찮아, 버려요. 본부장님. 한번 보세요. 이거는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털면 돼요. 왜요? 아유, 이거 아주. 사이사이 알차게 느껴네. 수영 씨. 응? 동수영 씨. 네. 그냥 괜찮아요, 버려요. 또 있어, 신발. 이거 이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되겠네. 난, 난 그냥 이렇게 갈게요. 그냥 버려요. 난 이렇게 가면 돼요, 그냥. 본부... 갈게요. 수영 씨. 아, 네. 그거 이제 제발 좀 버리죠. 아유, 이 멀쩡한 걸 왜요? 다 됐어요. 그거 나 어차피 버릴 건데. 보세요. 완전 깨끗해졌죠? 네. 아, 네. 일단 들어와요. 차 한잔하게. 아, 괜찮아요. 어, 빨리 들어와요.